안녕하세요. 5분만에 마스터하는 생활 중국어의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안부 묻는 것과 관련한 일상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부를 물어볼 때 꼭 필요한 단어가 바로 고어 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 고어 라는 동사는 통과하다 라고 할 때의 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을 어떠어떠하게 보내다 혹은 지내다 라는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아무래도 어떻게 지내니 혹은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더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더짜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하는 정도가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 지내 라고 하실 때는 지내는 정도가 좋다 라고 표현하셔서 지내다 고어 그리고 어떠한 정도가 더 그리고 좋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요. 문장으로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뒤에 표현을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나 너무 잘 지내 라고 하실 때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내는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라고 할 때 지내는 정도가 이 부분은 가만히 두시고요. 뒷부분에 좋다 너무 좋다 안 좋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잘 지내니 물어보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잘 지내니 라고 하실 때는요. 너 지내는 정도가 좋니 라고 표현하셔서 니 그리고 지내는 정도가 고어다 좋니? 하오마?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은 지내는 정도가 어떠니 라고 하실 때는요. 니 고어다 쩌마양?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말 어순이랑 달라서 살짝 어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동사 뒤에 붙는 너 자를 활용하시면 아주 무궁무진한 중국어 문장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오늘 별 다섯 개 꼭 알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대화체로 문장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질문하고 들어갈 텐데요. 이때는 방금 배운 표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최근에 지내는 정도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라고 하실 때는요. 중국어로 최근 이렇게 바꾸셔서 수에이진 그리고 지내는 정도가 고어다 어때? 썸마양? 이렇게 붙이셔서 문장으로요. 수에이진 고어다 쩌마양? 수에이진 고어다 쩌마양?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배운 잘 지내 못 지내 말고 다른 표현 한번 가지고 와볼 건데요. 조금 슬프지만 요새 바빠 계속 야근해 너는 이거 한번 말해.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 아주 쉬워요. 우리말 어순 그대로 최근 수에이진 그리고 바쁘다 헌망 자주 징창 야근한다 지야반 요거 그대로 한번 붙여서 말씀해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바빠 수에이진 헌망 자주 야근해 징창 지야반 그리고 너는 리너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난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요즘에 워 쥐진 준비하고 있어 잘 준비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수 자 이렇게 붙여 보시면 되는데요. 문장으로 워 쥐진 잘 준비 공무원 교수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 라는 단어 준비 그리고 시험 우리말로 고시에 해당하는 가오시 라는 표현 알고 계시면 여기저기 다 응용하실 수 있겠죠. 자 대화를 살펴보니 한 명은 매일 야근에 한 명은 시험 준비해 사는 게 너무 팍팍한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이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고생스럽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라고 할 때는 아야 하시면 되고요. 생활하다 살다 라고 할 때 생후어 그리고 수고롭다 신고 자 이 표현들 붙이시면요. 아야 생후어 하오싱후어 다시 한번 아야 생후어 하오싱후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부를 묻고 내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표현 몇 가지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꼭 여러 번 복습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더 중요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 주저 말고 질문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자아싱후라 자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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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